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드디어 찍네요 자 모험 교관 전직 퀘스트 띄우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생존 오랭크 사교 오랭크 이탈리아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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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떠요 600개를 써도 안 뜹니다 하지만 이 3개가 있다면 10번 내로 뜹니다 시작하도록 할까요 모험과정 모험과정 교직개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퀘스트가 5군데를 돌아야 되는데 어디 어디 가야 되느냐 모험 그 학과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마르세유 세비야 리스본 잉글랜드 인데요 잉글랜드 암스테르담 인데요 자 일단 저희는 베네치아부터 갈겁니다 세비야를 마지막에 가야되요 여기 있는 이게 세비야야 어 세비야는 마지막 나머지는 순서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베네치아부터 가서 베네치아 마르세유 그 다음에 거기서 택시타고 올라간 다음에 런던 암스테르담 런던 암스테르담 리스본까지 가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퀘스트를 띄우려면은 모험과정 전직 아니 뭐냐 교직을 인수해야되요 자 모험과정 졸업생을 딸야 저걸 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없으면 저거 절대 안나와요 가자 어쨌든 아까 하던 말 마저 하자면은 그 귤을 얼린 다음에 그 얼린거를 갈아서 하면 안돼 써는게 귀찮다고 갈면 안돼 써는것도 약간 힘들거든요 꽝꽝 얼어있는거라서 썰어도 잘 안썰려 근데 이거 갈면 안돼 띄우는건 그런데 클리어는 없어도 되죠 뭔소리에요 그게 아 클리어할때까지 다른거 필요없냐구요? 예 필요없습니다 퀘스트 띄우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귤을 썰어서 그 사이다 솔직히 사이다 안써도돼 나는 설탕물에 타는걸 더 좋아했어 설탕 물에다가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좀 넣고 그 다음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귤 주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귤 주스가 아니야 진짜 맛있는 귤 주스에요 귤은 얼어있어가지고 사각사각거리고 거기에 이제 귤 맛 자체가 안에 싹 퍼져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참고로 그거 써놓은거 귀찮다고 그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갈아버리면은 그 맛이 안나 정성이야 정성 한 땀 한 땀 썰어가지고 졸맛 집에 귤 있으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십쇼 귤을 좋아하시는 귤 프렌즈분들 언제까지 까먹기만 할겁니까 새로운 메뉴 개발해야죠 귤 안좋아하고 한라봉 좋아하면요 귤을 안좋아하고 한라봉 좋아하면요 한라봉은 한라봉도 꽤 돼 한라봉도 저거 돼요 근데 한라봉은 약간 신맛도 있어가지고 한라봉은 솔직히 그냥 그냥 먹는게 좋아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아세요? 한라봉은 그냥 밖에다가 한 며칠 동안 놔두면은 안에 산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당도가 오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 그래서 제주도에선 한라봉을 딴 다음 바로 먹지 않아요 밖에다 둔 다음에 산도가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제게 귤을 주십쇼 받으러 오세요 예 방학이라면서 방학이라면 시간 많나? 받으러 오셈 하루 동안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사이에요 어 그 정도 밖에 놔둔 다음 먹습니다 가광삼 오늘도 도전하는 중인데 폭망 중 오늘은 제발 어?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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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려라 힘내십쇼 저번에 서모님한테 줬던게 3키로인가 할걸? 근데 그거 벌써 다 먹었어요? 되게 빠르네 막 먹자노 네 그게 3키로에요 말했잖아 내가 3분의 1 갖고 왔다고 주신거 며칠한 데서 다 먹었어요 세상에 봉인 해제 나중에 그러면은 귤 이벤트 한번 할까요? 집에 물어보고 저희집은 귤이 아니라 한라봉하거든요 저희집은 한라봉하는데 어 한번 귤 집 주변에 귤 밭하는 분만 3분이라서 그쪽에 한번 물어봐가지고 어 한 반 가격의 반은 내가 부담해가지고 나도 예전에 한라봉 몰랐을 때는 하루에 귤 한 박스씩 먹었는데 한라봉이 진짜 곤란한게 맛들이면은 진짜 어 한라봉만 먹게 돼 진짜 이거 그리고 천양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험교관한테 가야되요 자 갑시다 아 물론 저 운동 도와주는 아는 동생 6개 주고 나머지는 그거는 약간 컸던건데 그거는 비상품이에요 비상품 상품류가 아니야 근데 요번에 갖고온거는 제주도에서는 팔리는데 육지에서는 잘 안팔리는거 육지는 약간 신맛나는걸 별로 안좋아하더라구요 육지는 귤이 단맛이 중요하다라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신맛나는걸 별로 안좋아하더라구 산ル 학교가는거였나 치 뭐 그렇지 자 이런식으로 다 돌아야되요 네 들어가세요 잘자시구요 내일도 힘찬 하루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아이고 오늘 방송 안하시는갑다 자 스킬금지죠 예 잠깐 잊을 뻔했네 참고로 저한테 무슨 귤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 저는 당당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한라봉보다는 그냥 일반 감귤보다는 저는 레드향을 좋아합니다 레드향 맛있어 레드향 개맛있어 레드향 천혜향 아니에요 천혜향에서 좀 더 계량된거에요 계량된게 천혜향인데 그 천혜향에서 더 계량된게 레드향입니다 졸맛이에요 먹는 순간 뻑간다니까 진짜 레드향 딱 먹는 순간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귤들은 예 진짜 맛있습니다 레드향 강황삼까지 갔다고 생각되는 맛인가요 그니까 정말 적절한 당도와 정말 적절한 신맛과 정말 적절한 그 진짜 새콤달콤의 조화가 정말 적절한데 과즙도 풍부하고 그 식감도 좋아요 심지어 하 황금향은요? 전 황금향은 별로 전 황금향은 별로 황금향보단 차라리 천혜향 천혜향은 아 맞다 향도 달라 냄새도 냄새조차도 달라요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진 진짜 향이 풍부해 딱 씹는 순간 그 귤향향이 입에서 팍하고 퍼져요 팍하고 터진다고 보면 돼 한라봉은 전통강오지 어 전통강오야 진짜 먹는 순간 그 맛이 하 좋아 11시에 갈라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 안하시나봐 안하면 뭐 그냥 여기서 방송 계속해야지 뭐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방송 되게 일찍 했거든요 벌써 5시간 했는데 논스톱으로 가야지 뭐 봉인 내재 봉인 내재 봉인 내재 백화장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오늘 처음 듣는 귤 라봉이들이 많네요 한라봉은 나중에 나중에 우리 수확기 되면은 조금 줄 순 있어요 한라봉 자체가 좀 비싸서 한 서너개 정도? 말이 서너개지 보통 제주도에서 귤 줄 때는 많이 줍니다 그냥 레드양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럼 한라봉 두 박스만 보내줘봐요 없네이 한라봉 두 박스에요 불가능함이 있다 얼마나 비싼건데 흠흠흠 아 일단 천양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라봉 3kg짜리 한 박스가 5만원인가? 한라봉 한라봉 가격이 얼마였지? 가격 10kg짜리 6만원 5kg짜리가 4만원이네요 농 Aug 와우 한라봉 싶은데 음 모르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 레드향을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불쌍해 넘모 맛있는데 그거 넘모 맛있거든 음아무지하게 맛있거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귤이에요 동이 내제 레드향이고 한라봉이고 뭐고 가삼이나 따르라 힘내세요 어이구야 녹화중이실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녹화라도 할 말이 없어 어 왔다왔다 왔다왔다니까 아 이거요? 저 테일즈야 테일즈 그럼 한라봉 두 박스만 보내줘봐요 저 테일즈에요 테일즈 그 옛날에 뭐냐 소니가 아세요? 전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소니가 나온 테일즈라는 친구에요 원래 오늘 그림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불가능하게 됐어요 오늘 그림방송하고 싶은데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 타블렛이 망가졌어요 60만원짜린데 정확히 말하면 선이 망가졌어요 어제 타블렛권에다가 실수로 살짝 떨어뜨렸는데 선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그 앞에 꼽는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노래를 진짜 너무너무 잘 부르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방송 뻑가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정신차리고 보니까 6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내고 내일 갈 겁니다 어 내일 어 코드 사러 가야돼요 아냐 그 스타광자 하시는 분 말고 아 아 잠깐 칼레 가기 전에 마르세유에 한번 들려야지 참 깜빡했네요 마르세유에 있다는 거 자 옛날에 군인 교관 전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모험과정 교관을 계속해서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거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귤 얘기만 엄청 했네요 근데 맛이 있어 또 솔직히 진짜 귤만한 과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런저런 과일 많이 먹어봤는데 솔직히 귤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뭔가 확 땡기는 그런 맛은 아닌데 이게 쉼없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치 밥 먹듯이 이게 내가 생각대로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들어가 미치겠어 나도 복숭아? 글쎄 난 복숭아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배가 최고죠 배도 맛있지 딱 씹는 순간 입안으로 이제 퍼지는 그 과이옥이 옛날에 사베라는 거 있었거든요 아 왜 가이가 안 붙냐 진짜 귤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가산보다 가이 붙이는 것 같아 이제 가일이 붙을 거예요 재물 받치셨으니까 가일이 붙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사베 사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지금도 있나? 사과배 사과배 사과 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어우 어우 맛있더라고 사베율 아이고 아니 언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어릴 적 먹었는데 아직도 기억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맛이라는 게 그때 먹었던 기억을 아직까지 한다는 건 정말 맛있다는 거거든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희한한 거 하나 먹은 적 있었는데 아 여러분 혹시 애플망고 먹어보신 분 애플망고 그냥 망고가 아니에요 애플망고예요 드셔보신 분? 있으심? 꼬랑지 찰랑찰랑 귀여워 평소 별로예요 아 별로예요? 그렇다 나는 맛있던데? 엄청 맛있던데 그거 자주 보는데 딱히 먹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 애플망고 맛있는데? 보기 낼제 맛있는데 애플방구 되게 맛있는데 갑자기 멜론 먹고 싶다 이렇게 뜬금없이 근데 애플망고 자주 보는데 어디서 자주 봤어요? 이거 그냥 망고랑 맛이 달라요 그냥 망고는 달달하기만 하잖아 애플망고는 약간 적절한 신맛과 귤과는 다른 신맛과 적절하게 달콤해 새콤달콤해 아니 생존 냉장 여러분 이 소리 들려요? 생존이 올라가는 소리 끝인가 봐 아쉽다 올라갈까요? 계엇설 극과 승계 성공 아이고 축하합니다 잠깐만 뭘 만드는 거야 지금 올라갔나? 안 올라갔네 지도자성은 잘 몰라요 저는 지도자성은 잘 몰라요 저는 아 맞다 어제 감사제 채집했는데 나 경치 1만도 못 얻고 경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떴는데 이거 뭐임? 그거 랭크가 너무 낮아서 그래 그거 그 채집 랭크 몇 랭이에요? 일단 첫 냥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모든 후원 슈퍼채팅은 백한양의 다음 달 월세로 사용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그거 채집으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사람들 몰려있는 데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얻을 리가 없는데 거기 펜던트 쓰든 안 쓰든 똑같이 경치 3만원 얻을텐데 아니요 그 대감사제의 뭐냐? 채집이요 그거 먹은 교역품 수량에 따라서 경치가 올라갔었나? 근데 그렇게 적게 나오진 않을텐데 그렇게 적게 나오진 않아요 기본이 백이고 수량에 따라 경치 올라가요 트위치 후원 어떻게 하나요? 문화상품권도 되나요? 나중에 후원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제 트위치 영상 보시는 거 살짝 내려보시면은 컴퓨터세요? 살짝 내려보시면은 도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어... 후원하시면 돼요 흠흠 1만 정도 먹거니 경치 못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경치 얻고 1만 후에 또 12시간인가? 그거 후에 또 경치 얻으러 가는 거 아니었나? 흠 동인해제 하고 있다가 경치 올리고 또 하고 있다가 경치 올리고 그거 아니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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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집술 랭크가 낮아서 풀만 잔뜩하면 안 올라가요 그래? 뭐 나무 껍질 이런거? 퀸 광석 거대한 잎 이런거? 어제같은 경우는 첫날이라 0020시 이전에 채집을 하셨으면 8시 이후에 채집으로 경험치를 못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날 당일날 그날 당일날 뭐라도 했으면 못먹는다 이거지 그니까 어제 8시 이전에 북미 쪽에서 북미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북미 쪽에서 뭐라도 했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그거밖에 안어졌지? 아 세계 어디서든 했으면 야? 북미 뿐만이 아니라? 아 아 오늘 혼자 가서 한번 해봐요 다시 자 이제 끝을 향해 달아가는군요 예 도착구 자 이제 보고만 하면 된다 자 학교 경비 모험교환 전직이 아니라 모험교환 전직을 하고 학술협회를 해야 이제 속도 보너스 있습니다 따라오는 선박 하나당 몇 퍼센트였더라? 5%였나? 아 3% 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4명이 따라오면 3,3,3,4,12 12% 상승입니다 자 전직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생존 전문 스킬이고요 그 다음 뭐 지리학, 고고학, 종교학, 생물학, 미술, 보물감정, 언어학, 경계, 사학교 와우 와하우 와우 네 일단 학술협회 영상은 오늘 못찍습니다 왜냐면은 학술협회를 찍으려면 일단 기본적인게 몇가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트레저헌트 하는 방법 찍어놓은 영상 있음? 어디 있음? 없으면 당장 찍어주면 안됨 나 꾸며진 녹색 트레저헌트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다 까먹음 네 영상 있습니다 어 영상 유튜브에 백한양 트레저헌터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백한양 트레저라고 검색해도 나올거에요 영상 올려놨구요 어제 찍은 영상 오늘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종 아니구요 다음에 또 어 좋은 정보들 가지고 일단 학술협회를 깨야 어 학술협회를 깨서 이제 학술협회를 달아야 속도상승이 있구요 그냥 모험교관에는 그런거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